다시 한반도 섬을 찾았습니다. 밤이 되자 아름다운 풍경에 낭만까지 더해졌는데요. 오늘의 양구여행을 되돌아 봅니다. 와 오늘의 여행지 양구는요.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여행지입니다. 왜냐 지뢰 때문만은 아니고요. 펀치볼 둘레길부터 우리 또 양구 농민들의 이야기 숲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맛있는 맛집 백숙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하나 놓칠 만한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놓친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도요. 놓치기 싫으면 지금 떠나셔야 됩니다. 여러분 떠나보세요. 국토의 정중앙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 양구에서 즐긴 오늘의 여행. 평화롭게 흐르는 풍경을 따라 걸으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는 마법의 고장. 오늘 저 양구에 제대로 반하고 갑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파라 uti giA 차리 Onar